근데 이거 무대에 신경 많이 썼네. 어, 그러게. 새 거 없니, 새 거? 새 거? 아, 감사합니다. 과연 힙합 악동 누굴까요? 박재범, 랩몬스터, 김창렬, 김창렬, 자이언티. 왔어요, 일어났어요. 그리고 뒷모습. 진짜 아이돌 같은데. 알겠다, 알겠다. 이제 그의 무대가. 야, 알 것 같다. 노래하는 힙합 악동. 마지막으로 어필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. 네. 목이 잠겼네요. 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힙합 악동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알 것 같아, 알 것 같아. 이분 그분인 것 같은데. 자, 그럼 노래하는 힙합 악동의 러브콜 스테이지를 시작합니다. 뮤직 스타트! 노래하는 힙합 악동의 러브콜 스테이지를 시작합니다. 노래하는 힙합 악동의 러브콜 스테이지를 시작합니다. 이 Matteo! 여러분 연합의 러브콜 스테이지를 시작합니다. 그 매일 입에 바를 거구나? 청aria장ivel 입니다 달성애 Monroe 어 gustر deserved입니다. 응. 맞아요 For no, no, no 와우, 엄청 반했어 끝까지 잊게 저거 내가 이젠 나 없이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던 말 좋은 사람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 노래 엄청 잘한다 자, 이제 운명의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시크릿 솔로 노래하는 힙합 활동 3번과 커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러브콜을 보내십시오 카운트!